네 안녕하십니까. 40위의 국시험역사시험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다른 시험에 비해서 조금 한특법이라든지 FTA 특례법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앞으로도 똑같은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 문제 풀이에 앞서서 어떤 파트가 얼만큼 나왔다 이런 걸 좀 개념을 잡아드리면 우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이 12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한 10문제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한두 문제 더 늘어난 정도의 기념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 무역보험파트 이게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역보험파트는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강의 중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자무역, 전자무역파트도 이것도 한 문제 나왔네요. 그래서 엽기파트 역시도 크게 개념치 마시고 그냥 혹시 상식적으로 아는 정도, 그런 정도에서 맞출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을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자무역에서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주 몇 년 전부터 거의 이런 추세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무재무역사 그런 데 보면 전자무역이 아직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뭐 그렇게 지금 강의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두 파트는 이제 이런 추세니까 곧 참조하셔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 관세법은 18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한 20문제 정도 나오는 개념인데 이거는 18, 20,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 이런 원래 20문제 정도 나오던 파트가 두 문제 정도 그런 게 바로 환특법하고 FTA의 특례법, 이런 파트에서 증가가 됐죠. 그래서 그 다음 파트 환급특례법 환급특례법이 예전에는 한 두세 문제 나오는 파트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네 문제나 나왔어요. 아, 그래서 아, 되게 비중이 좀 높아졌구나. 근데 뭐 요 정도가 최대 비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문제,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제 말 끝에 FTA의 특례법 FTA의 특례법도 원래 두세 문제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번에는 네 문제나 나왔어요. 와, 그래서 아, 구성이 이렇고 갈수록 관세법과 환급법, FTA의 특례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잘 잡으시면서 공부에, 딱히 효율적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네, 고개 맞게 개념을 잡아주세요. 네, 근데 이제 문항수는 이렇고요. 네, 그럼 문제의 어떤 난이도 이런 걸 조금 설명드리면 그 대묘역법이, 대묘역법은 이제 기존 난이도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에서 주로 나오고 뭐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 그런 수준의 개념이고요. 뭐 요거는 뭐, 논할 필요가 없죠. 그냥 넘어가시고 관세법은요. 의외로 되게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난이도가 별로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오, 이런 거는 관세사, 관세법에 출제돼도 좀 어려운, 어려운 문제에 속하겠다라고 싶어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보여요. 네, 그래서 관세법을 공부하실 때는 조금 더 심도있게 예, 그리고 이해를 하려는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특법하고 외이특남법은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난이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그거 맨날 나왔던 부분, 그리고 중요하겠다고 제가 찝어드린 부분, 뭐 그런 부분에서만 주로 나오니까 예, 고거는 수업에 맞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우선 무역기업 문제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이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나열해드린 그 순서 있죠? 그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당연히 대의무역법 문제죠. 그래서 다음 중 우리나라 대의무역법 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그래서 뭐 맨날 나오는 기본 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의 설명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주로 뭐다? 바로 특정 거래 형태의 무역, 바로 그게 거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기도 1번, 2번, 3번, 이 보기가 전부 다 특정 거래 형태의 무역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뭐 확실하게 수업 중에서도 제가 개념을 잡아놓으시라고 그랬죠? 자, 그럼 위탁 판매 수출이라는 거 보시면 위탁 판매 수출, 말 그대로 어떤 내용이죠? 판매를 위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물품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물건을 수출하긴 하는데 이 판매만 위탁한 거기 때문에 물품이 이쪽에 간다 하더라도 아직 물건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 A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죠. 일반적인 거래 형태라는 것은 물건이 가면은 당연히 대금 결제가 되고 그리고 물건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거래 이게 바로 일반적인 거래 형태인데 말 그대로 특정 거래 형태라는 것은 또 그런 거래가 아닌 거래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물건은 갔는데 말 그대로 소유권은 변하지 않은 바로 그런 개념이 위탁 판매 수출이죠. 즉 판매만 해달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개념이니까 위탁 판매 수출은 물품이 갔을 때 대금 결제가 있다 없다? 이 가는 순간에는 대금 결제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유상으로 이게 아니고 무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잘 장난치는 파트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맞죠? 무상으로 수출한 다음에 판매된 범위 안에서의 대금 결제하는 그런 계약. 예, 바로 이게 위탁 판매 수출이죠. 네, 그래서 보고 보셨고요. 그 다음에 수탁 가공 무역. 말 그대로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해서 원자재 전부 일부를 상대방 위탁하기 위해서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 지정 환자에게 가공 물품을 수입출하는 수출입.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뭐만 하는 거다? 가공만 하는 거죠. 그 가공비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건을 원자재를 어디서 보내준죠? 그쪽에서 그냥 공짜로 보내주는 거죠. 와, 그래서 바로 제대로 설명됐고요. 다음 외국인도 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과하지 않냐는 수출입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즉, 모여. 말 그대로 이런 거래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계약은 이렇게 둘이 했죠. 근데 이 A라는 회사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수출 계약을 한 건데 말 그대로 이 회사의 현지 공장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현지 공장이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이런 물품을 위탁하는 회사가 회사의 그 나라가 딴 나라인 거죠. 예, 그래서 물건은 계약은 이렇게 했지만 물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버리는. 예, 그래서 대금결제는 당연히 이쪽으로 수출하니까 대금결제는 이쪽으로 오겠죠. 하지만 물건은 제3국가에서 그냥 B국가로 가는 바로 이런 개념이 외국인도 수출이죠. 예, 그래서 보통 수출 그러면 물건의 실제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외국인도 수출은 물건의 실제고 나가지 않죠. 그냥 대금만 결제되는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3번 맞고요. 다음 네 번째, 평균 손모량이다.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원자로의 손모량을 이런 거에 해야 할 양을 포함해서 평균 양을 말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균 손모량 이런 개념을 잡을 때는 이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소요량이라는 것은 뭐다? 바로 어떤 물품을 만드는 실양, 실제 양과 예, 그리고 손모량의 합이다.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만약에 이렇게 나무 토막이 있다면 이 나무 토막으로 뭘 만든다? 만약에 눈사람을 만든다면 눈사람이 뭐가 된다? 이 실양이 되는 거죠. 이 눈사람을 만들. 근데 나무 토막을 이 눈사람을 만들려면 이 토막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파내야 되겠죠? 그거는 뭐가 된다? 손모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사람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한 거죠? 이 전체 나무 토막 하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양과 손모량을 합한 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 제품을 만드는 소요량이라고 부른다. 바로 이런 개념이죠. 근데 바로 이런 개념에서 이 평균 손모량이라는 것은 똑같은 나무 토막이 이 나무 토막 자체가 똑같이기도 좀 그렇고 요거의 손모량이 좀 언제나 일정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의 비슷비슷하겠죠? 그럴 때의 평균적인 손모량 이거를 뜻하는 말이 바로 평균 손모량의 정의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문제는 쉬운 문제 중에 속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이제 다음 보시면은 다음은 요거 역시도 대입무역법 문제죠? 대입무역법 문제로 말 그대로 용역과 전자형태의 무채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다면 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대입무역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 또는 무채물이 도대체 어떤 범주화에 있느냐 뭐 이런 개념으로 이것도 매번 나오는 시험 문제죠. 파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전자형태의 무채물에는 영상물, 음양,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 베이스 이런 게 모두 포함된다. 예,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용역 중에서 지식기반 용역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전기통신업, 임대업, 광고역,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요거, 요것만 따로 지원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용역 중에서 지식기반 용역에는 어떤 어떤 언급이 포함되는가 이렇게 해서 요것만 따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큰 범죄로 인용을 낸 거고 요거 역시도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중에서 대통령 정의한 용역에는 뭐 경영상담원, 법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널 서비스업, 디자인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예, 요것도 요거 별도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죠. 다음 중 대입무역법상의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요것도 따로도 생각하시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전체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전자체 형태의 무채물에서 출입은 이런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간출입한 후 인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도 맞고요. 그 다음 전자체 형태의 무채물은 소프트웨어 또는 뭐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이런 거에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되는 처리한 자료를 말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맞는. 예, 바로 4번이 정답이죠. 예, 그래서 요 파트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매번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제가 말씀드린 B, 뭐 C, D 이런 거는 요거 별도로 시험 문제 내기도 해요. 예, 근데 이거는 오히려 더 크게 낸 개념이니까 이 파트는 누누이, 뭐 맨날 나오는 기출이니까 예,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제 이제 보시면은 다음 문제는 예, 무역진흥변 조치 및 특별조치 파트의 문제네요. 요거 역시도 대음묘법상의 개념이죠. 그래서 대음묘법상은 당연히 무역을 진흥을 위해서 어떤 조화, 어떤 도움을 주는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을 그래서 시설적인 면이나 이런 면을 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대음물법상 무역 관련 시설이라는 게 있죠. 그 무역 관련 시설에는 뭐, 뭐, 뭐가 포함된다? 바로 무역 전시장, 무역 연수원, 컨벤션 센터 요 세 가지만 포함됩니다. 뭐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 숙박 시설 예, 이건 인정되지 않죠. 이런 개념 조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바로 1번보다 바로 틀려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고요. 근데 요거, 요 세 가지가 무역 관련 시설이다. 이것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만 요 무역 전시장이 규모,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역 전시장은 얼마까지? 2,000 제곱 센티미터 이런 규모를 갖고 있어야 되고 무역 연수원도 마찬가지예요. 2,000 제곱 센티미터 예, 예, 그걸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역 전시장에는 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무역 연수원은 500명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컨벤션 센터는 요거 2배인 4,000 제곱 센티미터 예, 요게 필요하고 그리고 수용 인원은 얼마? 2,000 명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당연히 요런 거 역시도 같이 체크를 좀 해주세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대의민법상의 과학적인 업무 처리 기반을 구축 운영하는 자란 바로 이런 사업자, 이런 거서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예, 뭐 이런 거는 뭐 틀릴 수가 없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자부장관은 우리나라 무역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제한에 가할 경우에는 수취립을 예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예, 이런 거 역시도 뭐 틀릴 수 없는 그런 문장이 있고 당연히 요런 문장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해관계 있는 자가 뭐 수취립금지 제한에 관련 금지에 관한 조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이내에 이런 거를 결정하고 알려야 된다. 그래서 뭐 요런 거 30일 요런 건 좀 체크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다음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 또 나온다면 다음에는 이런 걸로 장난치겠죠. 예, 그래서 요거 3번 잘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예, 4번 문제는 대한무역법상 수취립거래 총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전반적인 개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보시면은 물품장 수취립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바꿔서 지급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무역거래자는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예, 바로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대한무역법상의 그 여러 가지 무역의 단량 규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가 대무역을 어떤 무역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세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는 의미지.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자기 책임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예, 맞는 말이고요. 다음은 산차부장관은 특정 국가와 공채수세가 3년 이상 적자가 보일 경우 이런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당연히 좀 전에 보기에서도 보셨다시피 산차부장관은 말 그대로 무역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무역수지가 3년 이상 적자가 보인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금지한다면은 당연히 조금이라도 적자 나는 나라하고는 무역 안 하겠네요. 예, 이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유가 아니고 뭐 헌법 질서하고 관계가 됐거나 뭐 국방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났거나 만약에 뭐 생물자원보호 이런 거와 결부돼서 만약에 어 결부된다면 이런 여러가지 등등 이런 거와 결부된다면 그때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3년 이상 적자 이런 거는 해당사항이 없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어 무역권을 원활하기 위해서 주된 수출 수입에 부과된 거래로서 수출입된 물품과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수출입된 물품 이런 게 통합공고에 해당된다? 예, 통합공고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바로 59가지의 개별법상의 수출입 요령 같은 거를 개념으로 잡아놓은 거죠. 예, 그래서 예, 이거 전혀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 특정 형태는 국내에서 해외로 물품 등의 이동이 있고 예, 그리고 그 대금의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자, 특정 거래 형태는 뭐라 그랬어요? 좀 특이한 무역이라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이 있다. 이거는 특이한 무역이 아니죠. 이거는 너무 정상적인 무역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 국내에서 해외로 물품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해외로 물품이 이동할 경우 바로 이런 경우들이라든지 아니면 대금 연속과 국내에서 이루어진 뭐 이런 이 팀 말은 맞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래를 특정 거래 형태로 묶는 거죠. 또는 대금 결제는 없는데 물품만 이동하는 경우라든지 그것도 특이한 거래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건 정상적인 거래를 말하는 거고 특정 거래 형태는 해외에서 해외로 물품 등의 이동이 있는 뭐 이런 경우를 특정 거래 형태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틀렸죠. 예, 그래서 4번도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고요. 예, 다음 이제 5번을 좀 보시면 다음 중 무역업 고유번호와 무역 수출입 실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예, 그래서 무역 고유번호 파트 역시도 매번 뭐 2년마다 한 번씩은 꼭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 교재 중에 여러분 수업 들으시면서 잘 그 교재 기출이란 파트 있죠. 그렇게 써있는 부분 그거는 예,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 어떻게 공부하면은 60점 이상이 넘겠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방식? 우선 전반적으로 한 번 훑어보시고 전반적으로 훑어보실 때 당연히 모는 요 주의 기출 파트를 요 주의로 더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조금 하시면서 말 그대로 아, 이런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체크하시고 예,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기출 문제를 보시는 그러면은 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무역고유번호 이것도 맨날 나오는 파트 예, 보시면은 우선 무역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한국무역협회장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거 협회장은 즉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무역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장이 부여를 하는 게 부여를 하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부여받은 자가 말 그대로 합병 무슨 상속 이런 게 있어 말 그대로 유지 또는 승계를 받을 경우에는 그거 역시도 한국무역협회장인 때 그대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수출자가 외화욕통 원료 이런 공급 중 수출에 공화해지는 것으로 이런 내구 수용장 구매서에 의한 공급과 수출 포장 수출 포장용 골판지 공급 이거는 수출 실적으로 행정된다? 그래서 이 두 개 이 보기는 당연히 무역 고유번호에 대한 개념이고 이 3번하고 4번의 개념은 뭐의 개념이다? 수출입 실적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 파트를 이렇게 묶은 거죠. 예, 그래서 예, 3번 예, 3번 예, 당연히 요거 예,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되죠. 예,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 4번 보시면 용역과 전자 형태의 무채물 수출 실적의 인정 금액은 외국한의 입금액이고 인정 기간은 외국한 은행이다? 예, 요게 틀렸네요. 예, 그래서 우선 수출 실적 파트에서는 뭐를 항상 잘 유념해 주셔야 된다? 인정 금액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인정 기간이 어디다? 이런 건 단골 출제 파트죠. 예, 그래서 교재 보시면 표로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표 같은 것도 여러분이 무조건 암기하려 암기, 암기 이렇게 개념을 잡지 마시고 당연히 어떻게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어떤 상황극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단순한 기 이런 개념은 좀 덜 드실 겁니다. 우선 용역과 전자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 실적의 인정 금액 이런 거는 용역에 관련된 금액은 여러분이 무조건 입금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개념이라서 입금액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인정 금액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틀렸죠. 그래서 입금액 이런 걸로 하지 않았고 말 그대로 은행 은행을 통해서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입금 확인된 금액 입금이 확인된 금액 확인된 금액 바로 그 개념으로 개념이 잡히는 거죠. 입금액 자체가 아니고 여러 형태로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런 여러 형태로 만약에 돈이 들어오니까 외국한 은행 장만이 인정기간은 아니죠. 네. 바로 무역협회장 무역협회장도 한국무역협회장도 인정기간이 되기도 하고 한국 선조 협회장 선조 협회장이 되기도 하고 또 한국 관광협회 중앙회장 네. 그래서 관광적인 용역으로 돈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바로 뭐 이런 이런 분 이런 기간이 바로 외국이 인정기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5번 아 5번 문제는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보셨고요.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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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로 넘어가죠. 다음은 우리나라의 대의미협법 규정에서 규정하고자. 외약득 범위 및 그에 대한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또 올바른 것은 네. 말 그대로 뭐예요. 대의미협법에 근거한 수출 당연히 근거한 수출은 당연히 외약득 범위에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관광유격 건설의 해외 진출 이거 역시도 당연히 외약득 범위에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다음은 무역 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을 받고 행한 수출 알선 당연히 이것도 외화를 획득하는 한 방식이죠. 네. 그래서 예. 요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외화를 받고 항공기에 성기업을 공급하거나 구비하는 거 이거 역시도 당연히 외화를 예. 보는 거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2번 보시면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동외국인이 지정하는 국내 업체로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그런데 이것도 외필품에는 외약득으로 이렇게 인정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약간 말장난스러운데 대금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당연히 어떻게 표현을 해낸다? 이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일어나는데 국내에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 사람한테 우리 원화를 주면서도 예. 어디로 물건 보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화를 줘버리면 그거는 당연히 뭐가 아니다? 외화 획득이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대금 그러면 그게 원화인지 외화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 외화를 받고 이렇게 표현해야지 외화 획득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2번은 틀린 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3번 A, B, C, D 여기까지만 말 그대로 해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장난 어떻게 보면 약간 말장난 같죠? 이런 것 좀 조심하시고요. 다음이 이제 7번 문제 보시죠. 7번 문제 7번은 전략문자 수출액에 관련된 설명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7번 문제 같은 전략문자 파트도 한 한 문제나 딱 두 문제를 딱 이렇게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국정력성 문제를 보시면 골고루 내려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디에 편협하게 치중해서 공부하시지 마시고 그 각 파트의 기출 파트를 잘 보시면 쉽게 득점이 가능하시죠. 우선 첫 번째 전략문자 판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예. 이런 건 뭐 단골이죠. 3년이죠. 2년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렸네요.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게 확실하다 싶으면 솔직히 밑에 보기 읽으실 것도 없어요. 뭐 시험 보시면서 그냥 뭐 잘못된 거 고르는 거 맞지 뭐 이런 거나 다시 한 번 보시면 되겠죠. 뭐 나머지 한 번 또 보시면 2번 이런 거 수출하는 자라는 수입 목적 등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을 확인하러 내용으로 하는 이런 확인사의 발급에 신청하여 수입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맞습니다. 전략문자 수출 수입 전부다. 이런 절차를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략문자 이렇게 이렇게 뭐 수출 경유한적 중계했다면 각각의 허가 이런 경우에 대한 서류는 얼만큼 보관하는 게 원칙이다. 예. 5년 보관이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음 여기에 또 문제가 나왔을 때 장난치는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전략문자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런 거에 용도성 등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면서 산자부장과 기도장계에 판정시청을 할 수 있다. 예.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 전략문자 파트는 뭐 요 정도 수준. 예. 그래서 전략문자 파트도 조금 더 어렵게 될 수 있는데 아주 좀 평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7번 쉽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8번 보시면 8번도 이제 원산지 파트 개념이죠. 예. 그래서 원산지 파트 역시도 좀 전에 전략문자 파트하고 마찬가지로 꾸준히 매번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표시방법과 위협화한 물품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예. 그래서 뭐 요거 역시도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보시면 무역거래자 이런 판매업자는 원산지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 또는 이런 걸 손상병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예. 당연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2번 이거에 대한 시정조치는 원상복구 정정 말소 그 다음에 표시명령 그 다음에 위반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아 이런 시정조치가 있을 수 있다? 예. 이것도 성적적으로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하는 자는 수입되기 전에 그 문서로 이런 물품에는 어떻게 원산지 표시하여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관세청장에게만 물어볼 수 있다? 이건 좀 예. 딱 봐도 좀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고 있는 개념이 뭐예요? 대외묘법이에요. 대외묘법의 수장은 수장이 뭐 수장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관청이 관세청이 아니죠? 당연히 관세 쪽 관세법상에서도 원산지 표시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대외묘법 지금 시험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대외묘법의 당연히 수장은 뭐예요? 산업통상부장관이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당연히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또 뭐 뭐 만 이런 것도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 파트에서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얘기해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수임표 원산지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국명 미국산 또 미국 또는 미국 또는 미국산 Made in USA 뭐 이렇게 또는 뭐 미국 USA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8번도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다음 이제 9번 한번 보시죠. 9번 대무역법상 수입수량 제한조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우선 대무역법상에 수입수량 제한조치라는 파트가 있죠. 그리고 수입수량 뭐 제한이라는 파트하고 수출의 질서 유지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가 계속 안 나왔던 파트예요. 예. 특히 수입수량 제한조치라는 것은 관세법상 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수입수량 제한조치라는 게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세이프 가드 세이프 가드 조치를 말합니다. 이 세이프 가드 조치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관세법상 세이프 가드 조치가 있고 그리고 대외무역법상의 세이프 가드 조치가 있어요. 그러면 관세법상의 세이프 가드 조치는 뭐다? 긴급 관세를 붙이는 거고 대외무역법상의 세이프 가드 조치는 긴급 수입 제한을 하는 조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개념에서 출발하는 개념이라서 관세법상의 개념하고 여러 가지 그 개념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부과할 때 긴급 관세를 부과할 때는 원칙적으로 몇 년을 부과하면 안 된다? 4년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한 번 딱 부과할 때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총합해서 8년을 넘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관세법도 그렇고 대인본법상의 왜? 똑같이 세이프 가드 지도니까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 개념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1번 산재부장관은 군사람의 심각한 패립일 경우에는 얘 그래서 이런 내용 무역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수입세량 조치를 할 수 있다 바로 관세법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다음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수입세량 제한 조치는 어떻게? 3년?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4년을 넘어서는 안이 되면 그렇고요. 연정된 경우에는 전부 합산한 기간을 몇 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8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 관세법상하고 똑같구나. 이런 거 잡으시고 그 다음 수입세량 제한 조치는 소급작용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수입세량 제한 조치가 일어난 그 이후 이후에 안 못 들어오는 거지 옛날 거를 소급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그걸 돌려보내야 되겠네요?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국이 간접적인 관세 장벽으로 여길 수 있다? 예. 수입세량 제한 조치라는 것은 대무역자법상의 조치는 관세 장벽이 아니에요. 관세 장벽이라는 건 뭐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관세 장벽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당연히 수입세량 제한 조치는 뭘까요? 바로 비관세 장벽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장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바로 비관세 장벽인 거죠. 예. 그런 상식은 좀 알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9번도 쉽게 2번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겠죠? 예. 잘 보셨고요. 다음 이제 10번 보시면요. 10번 10번 문제 산재부장관의 출입질서유지와 관련한 치아수익조치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바로 이거는 이제 크레임 말 그대로 그거에 관련된 이제 분쟁해결에 관련된 개념인데요. 계속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파트예요. 근데 요번에 처음 나왔죠. 우선 약간 상식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산재부장관은 말 그대로 무역분쟁이 발생했기고 무역거래지역의 분쟁해결하는 의견진술 이런 거에 대한 자료제출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 당연히 무난하죠. 뭐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2번 거래자 상호간 이런 그리고 교육상대고 무역거래자 무역수출에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분쟁을 지연하면 안된다. 이것도 당연한 말이잖아요. 다음 선적적 검사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선적적 검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산재부장관은 무역위원회에서 이런 중재를 처리한다. 이건 무형위원회가 아니고요. 바로 이런 중재를 하는 곳이 있죠. 바로 어디다? 대한 상사 중재원 이라는 곳이 버젓이 존재하죠. 그래서 바로 이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적적 검사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이런 분쟁이 발생시 해결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다. 우선 선적적 검사 이거 좀 개념을 잡아드리면 이거를 이렇게 부르죠. PSI 그래서 프리시먼트 인스펙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수출지에서 수출하기 전에 선적전의 검사를 먼저 해가지고 신는 네 그래서 검사부터 먼저 그래서 보통 누구의 요구에 따라서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 이런 걸 바라죠. 네 그래서 근데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나라 수출자와 바로 선적적 검사 기간 이 기간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예 거의 안 나오는 파트인데 최근에 사실 2회 문제 처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예 바로 3번 이렇게 틀렸죠. 여기서 무역위원회에서 분쟁처리까지 하지는 않는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네 그럼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12번은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쵸? 네 그래서 구매확인서 발급 이 파트 역시도 꾸준히 계속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자 요것도 기출로 매번 나오죠. 우선 대의민국법 규정상에 이한 국내에서 이런 거를 구매하려는 자 또는 구매한 자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 KT넷에게만 이런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그 사회과학 문제에서 뭐뭐만 이런 거 있으면 거의 틀릴 가능성이 높죠. 뭐 사회과학은 뭐 사회과학은 이렇게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만약에 KT넷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바로 KT넷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누구한테 할 수도 있다? 외국한 은행한테 은행의 장 외국한 은행에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1번은 그것 때문에 틀린 거고요. 다음 2번 보시면 구매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기발급 확인서의 내용을 상의할 이유로 재발급 요청한다면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고요.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이런 외국한 은행의 장 또는 KT넷 사업자는 말 그대로 구매확인서 이거에서 2차 이런 걸 발급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발급할 수 없다?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발급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바로 여기 3번 문제에서 아 이 두 사람이 발급하네 이런 것이 또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문제와 문제로서 이게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기도 하죠. 여러분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수출물 구매한 자는 부가 이런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런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네 그래서 수출물품을 구매한 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뭐를 한 사람이 구매한 사람을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외화 획득력 원료 또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자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구매하건설을 발급을 신청하는 거지 수출물품을 구매한 사람이 구매하건설을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도 틀렸죠? 그래서 뭐만 맞는다? 2번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올 부분에서 나왔고 매번 나오는 부분이니까 쉽게 맞추셔야 될 문제였고요. 그래서 7번 이거 대명법이고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은 바로 예 무역보험 제도죠. 무역보험 제도 그래서 이거 한 문제 나왔는데 뭐 이거는 평약에 문제가 나왔어요. 제 책을 보시면 그 무역보험 파트를 아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는데 그 범주안에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선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대금 지급 지연 건설에 대한 비영리 정책 부여입니다. 예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유철 시설제 이런 주요한 자원에 관련된 이런 거에 관련된 수입보험 제도도 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출보험은 이거에 대한 수출대금 회수 위험을 담보 이게 가장 주 어떤 목적이죠. 수출보험이 주 목적. 근데 담보하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다. 무슨 보험의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것도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출보험은 어디에서 취급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예 맞죠? 여기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무역보험 제도를 기본만 뭐 알아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네요. 그래서 쉽게 좀 더 맞추시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예 다음 이제 13번 문제 보시면요 23번 문제 어 자 요거는 이제 좀 그 되게 좀 복잡하게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뭐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은 한국의 대한무역하고 자 미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거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주문계약을 넣고 당연히 여기에서 이쪽으로 원래 수출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수출이라면 예 근데 가만히 보니 일반적인 수출이 아니죠. 보니까 예 그래서 이 13번 문제 역시 요것도 대무역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우선 주문계약을 넣었어요. 근데 이 대한무역이잖아요. 무역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직접 제조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그걸 다시 주문제작을 했다. 한국에 있는 한국기업에게 주문제약을 넣은 거죠. 근데 이 한국기업조차도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고 이 한국기업의 현지공장이 바로 어디 있다? 바로 베트남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현지공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임가공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공장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또 주문계약을 또 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말 그대로 물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버렸다? 해외에서 해외로 가버린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선적 그리고 이제 선적했으니까 서류인도 그 다음에 대금청구 그래서 뭐 선적서류하고 대금청구를 이쪽에 했고 당연히 이쪽은 당연히 그런 거 가지고 이쪽에 다시 청구하고 당연히 이거는 이쪽에 똑같은 그 서류를 그대로 받아서 이쪽에 청구하면 되겠죠. 네 바로 이런 개념의 거래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쭉 이런 거는 보실 때 번호 순서대로 쭉 한번 따라가 보시면 예 그냥 무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도 되고 뭐 참 괜찮은 문제네요. 그쵸? 그럼 요거에 우선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보기를 한번 보시고 있는 거죠. 한국기업의 관점에서는 베트남에 주문을 하여 무역을 베트남으로 미국을 하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대금결제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거래는 외국인수 수입 거래에 해당된다? 예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게 아니죠. 네 바로 그렇고요. 그 다음 한국기업은 대한무역으로부터 이런 로컬 엘시 또는 이거에 대한 구매하겐서를 받아 부가가치 영세율을 거래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한국에서는 물건이 나간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물건이 뭐 나가야지 뭐 이런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데 물건은 어디에서 어디에서 나갔다? 어 마이 그대로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대한무역 관점에서는 대금을 미국에서 받지만 물품은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수출 거래에 해당된다? 예. 대한무역의 관점에서는 외국인도 수출이 맞죠. 네. 그래서 그거 다음 대한무역과 한국기업은 각각 이런 것을 대금, 입금 이런 거로 해서 지급된 거래 왜곡하는 거로 해서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뭐로 인정되긴 한다?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는 건 맞죠. 네. 그래서 되게 복잡한 문제 같은데 조금만 이해하시면 아주 기초적인 개념에서 틀린 거기가 이렇게 딱 나와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복잡해 보이더라도 찬찬히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좀 문제가 크고 많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막 문제를 풀고 풀고 있는 시간에는 이런 여유가 안 생겨요. 그러면 이런 거는 문제가 우선 어? 거대하네? 이런 거는 좀 표시해 두시고 빨리 다른 문제를 먼저 푸시고 나서 다른 시간이 좀 생겼을 때 찬찬히 보시면 오히려 더 쉬운 문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원래 객관식 문제를 여러분 풀 때는 요령이 좀 필요해요. 시간 제고 평소에 푸시는 연습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는 뒤로 좀 뺐다 빼서 나중에 푸는 연습 이런 걸 평소에 좀 연습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13번 잘 보셨고요. 다음 14번입니다. 14번 내곡 신용자는 전자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게 약간 전자 무역에 관련된 문제가 같은데요. 그래서 전자무역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죠. 뭐냐면 이런 건 해외무역법상 하고 또 연관이니까 그래서 1번 보시면 2014년부터 이런 전자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관련 전자가 완성되었다. 예 맞죠. 2014년에 내곡 신용자 전자화가 이루어졌죠. 두 번째 이런 전자화에 따라 무역자 구매자와 이런 공급자는 국가 전자무역 시스템인 유트레이브 허브 또는 이런 걸 통해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예 이게 바로 핵심이죠. 이걸로 근데 한국은행 전산막을 통해서 업무 진행한다.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내곡 신용자 전자는 바로 유트레이브 허브로 이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이런 전자화 과정에서는 뭐 한업이 폐지되고 판매대금 추진 의대서를 통해서 결제 과정이 진행된다. 예 맞죠. 다음 네 번째 이거에 관련된 관련 법도는 이거에 관련된 운영 세칙이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자무역 이런 파트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식 개념으로 보시고 굳이 뭐 이런 걸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죠. 왜 전 왜냐하면 전자무역의 그 법률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출제 빈도는 한 문제 그러면은 이런 거에 좀 시간을 투여하는 건 낭비죠. 예 그래서 전자무역은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다음 문제 이제 보시면 15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세법 시험 문제네요.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법은 난이도가 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장 이 문제 자체로 관세사 어떻게 보면 그 관세법 객관식 시험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는 관세사 1차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뭐 관세직 7급 9급 거기에 해당되는 시험인데 거기에 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이 기타는 포기할 수가 없는 파트잖아요. 왜? 사실 문제 중에 반을 차지하는데 이걸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관세법은 당연히 또 공부하시는 이유가 무조건 시험에 뭐 합격한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바로 무역에 대한 관련 지식을 쌓으려는 게 목적이시니까 관세법을 공부하실 때는 이왕 공부하실 거 조금 심도있게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수립통관과 관련해서 관세법이 사용되는 용어의 정리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여기서 쭉 다 용어의 정리에 관련된 내용이죠. 우선 용어의 정리는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약간 말장난이 심해서 좀 조심하게 보셔야죠. 첫 번째 관세법상 반송이란 국내에서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다시 외국으로 반티되는 것을 말한다? 아니죠. 국내에서 도착한 외국물품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각되는 게 뭐예요? 수입이죠. 그래서 이게 아니죠. 바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래서 1번은 그것 때문에 틀렸고요. 2번 외국물선은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내양선에 대비되는 것 예 맞습니다. 내양선의 반대말이 외국물역선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무역을 위해서 외국과 외국간을 운영하는 선박 예 외국과 외국이 아니죠. 어디와 어디를 우리나라와 외국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선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리고요. 다음 3번 환적과 본격 환적은 입국 일어난 운송수단에서 출국철항하는 운송수단을 물품을 옮겨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는 예 차이가 없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환적과 본격 환적은 둘 다 뭐가 아니다? 통관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럼 요거의 차이점 차이점도 좀 알아두시면 차이점은 환적이라는 건 동일한 세관 동일한 세관 관할 하에서 물 컨테이너가 배를 바깥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본격 환적은 뭐죠?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가가지고 배를 바깥하는 걸 말합니다. 바로 그거가 차이점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요런 차이점이 있지만 요거는 공동점이니까 예 3번이 맞네요. 다음 관세법상 운영이 되면 세관장이 지정자실 질서의 화물관리에 하여서 지정하면 화물관리를 말한다? 아 이건 완전 틀렸죠. 원래 관세법상 뭐예요? 보세구역은 크게 어떻게 나눠진다? 국가가 운영하는 지정보세구역 그리고 사인이 특허를 받아서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 그리고 사인이 한 지역에 여럿이 모여서 특허보세구의 여러가지 기능을 한 번에 한 사람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종합보세구역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크게 개념을 잡을 때 이쪽은 국가 이쪽은 사인 이런 개념으로 잡으셔도 된다. 그랬죠? 그럼 사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법적 책임을 같은 게 법률 같은 걸 위로나 했을 때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법률적으로 만들어놔야 될 거잖아요. 바로 그 개념이 바로 뭐다? 운영인이죠. 바로 지정보세구역은 국가가 운영하는 개념으로 바로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은 화물관리인. 그래서 당연히 운영인하고 화물관리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15번은 3번만 맞네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하게 말 그대로 어떤 용어정리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약간 꼬았죠? 그래서 문제 수준이 상당히 높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연습법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보실 거는 문제는 되게 거창한데 기본 내용은 봐도 뭐다? 수입물품이 수입물품이 들어왔을 때 거둘 수 있는 세금의 종류가 뭐다? 이렇게 바로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A버비는 외국에서 구매한 소비자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결국 통관시에 거둘 수 있는 내국세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하면 수입할 때 거둘 수 있는 게 관세도 거둘 수 있습니다만 내국세도 거둘 수 있는데 이 내국세가 몇 가지라 그랬어요. 총 아홉 가지라 그랬죠. 아홉 가지. 예. 그래서 뭐 있죠? 부가세 정확히는 부가가치세 그냥 축약해서 말할게요. 부가세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담배소비세 그리고 뭐 술이라면 주세 그리고 교육세 그리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농특세 하나가 빠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섯 뭐가 빠졌을까요? 개소세 개별소비세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홉 가지가 수입물품에 거둘 수 있는 세금이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 말하는 거다? 수입물품에 거둘 수 있는 내국세가 아닌 것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뭐가 없다? 법인세는 아니죠. 그래서 쉽게 이것도 1번 이렇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6번 쉽게 좀 보시고요. 다음에 17번 문제인데요. 자식필범 문제 이 문제는요. 되게 신도 있게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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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관세 평가를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솔직히 근데 당연히 어떤 시간 관계상 제가 강의 중에 이런 신도 있는 개념까지는 잡아들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매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그냥 만족을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당연히 관세 평가 이거를 이런 식의 문제까지 다룰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강의한다면 지금 국제무역사의 무역 규범 파트의 전체 시간을 관세 평가에만 할애해도 시간이 될뚱말뚱해요. 솔직히 그래서 너무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고 그럼 17번 문제 보시죠. 수입하는 비용이 단과 같은 상황이라면 해당 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과세 가격 결정 방법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서 A, B의 어떤 개념에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다? A에서는 중고물품이에요. 여러분 중고물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확한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물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세 평가 방법을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그 개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구나 라는 거 다음에 B번은 이 구매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법인이고 A버위는 국내 기업의 훈련기 B에 무상으로 기증했다. 무상으로 기증했다. 자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바로 무상으로 지급을 하면은 바로 1평가 방법에 거래가격 성립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 모 는 아니다 1평가 방법은 적용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1평가 방법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B에서 힌트를 넣었고 A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이 없다. 말 그대로 골동품이니까 또 일반적인 가격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6평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6평가가 맨 마지막 평가 방법이죠. 그런데 6평가 속에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바로 그런 물품에 적용되는 물품이 바로 중고물품이라든지 수입신고점 변질된 물품이라든지 여행자 휴대품이라든지 이런 물품들만 따로 고시규정상으로 간세평가를 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두 가지 힌트로 뭐를 골라주셔야 된다. 합리적기준에 그냥 과세가격 결정방법 이 개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강의 관세평가의 강의의 그 관세평가를 제가 무역규범할 때 관세평가 파트의 그 강의의 수준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게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바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문제를 이해해 봐야 되겠다. 이런 개념까지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18번 18번 문제도 조금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됐는데요. 자 요거는 과세가격을 실질적으로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면 맞출 수도 있는 강의 정도의 수준으로도 무역규범에 관련된 강의를 인지하신 수준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약간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인데요. 보시면 무역거래상 거래대금은 이렇게 됐대요. CFR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 관습법에서 관습평가로 개념을 잡고 있는 그 뭐는 건 뭐죠? CIF죠. 즉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그럼 CFR은 뭐다? 운임까지는 포함한 가격이죠. 근데 그거의 거래대금이 이거예요. 근데 송풍작에는 요것만 실제로 적혀있대요. 어? 이게 뭐지? 이런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거는 먼저 송금하고 요거는 나중에 송금 안 돼요. 중계료 명복으로 근데 중계료는 당연히 가산요소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개념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것만 있다면 이게 과표가 되는데 C번을 보시면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천불을 지불했대요. 근데 이 천불이라는 이 개념은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왜? CIF라는 게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니까. 그래서 별도로 뭐 할 필요는 없다? 추가로 여기에 과표를 올릴 필요는 없어요. 이 천불이란 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당연히 뭐라 그랬어요? 또 500불을 뭐 했다? 해상보험에 가입했대요. 그러면은 CIF에서 F 즉 I I가 뭐예요? I가 바로 인슈어런스죠. 이거는 당연히 과표에 들어가요. 근데 CIFR은 보험료는 빠진 금액이니까 요거까지는 과표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런 기본 개념을 잡으신 분들은 개념을 잘 잡을 수 있는데 아니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 자르셔야 돼요. CFR 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이걸 뭉치풀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역결제 무역 뒤에 감옥들 있죠. 그 개념에서 다시 한번 정형거래조건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은 분이라면 오히려 관세법 쪽이 아닌 그 지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그런 거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18번 문제인데요. 18번 문제 18번 문제 역시도 약간 난이도가 있는 건데요. 이거는 국내 판매 기초로 결정하는데 판매 가격 그래서 국내 판매 기초로 하는 것은 바로 매평가 방법 4평가 방법 있죠. 그래서 1평가 방법은 당의 실거래 실제 거래를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고 2 방법은 동종통실물품 3 방법은 유사물품의 가격 그리고 4 방법이 바로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결정한다는 것은 가격 여기 있는 가격에서 얼로 가는 거다. 바로 CIF 수입한 도착시점으로 이렇게 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들이 다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이쪽 수입한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개념들을 마이너스 해줘야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보시면 1번 3번 4번이 다 그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2번은 뭐죠? 이웃 및 일반 경비 이런 건 어디에 있는 가격이에요? 이쪽 파트에 있는 가격이죠? 그래서 바로 2번 이건 어디에 있는 거다? 제 5평가 방법 즉 산정 가격을 기준으로 개념을 잡은 그 개념에 있는 걸로 5평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와오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뒤에 이렇게 도와오는 그래서 뭐뭐뭐를 도와하면 CIF가 또 된다. 제조 원가에다가 이윤에다가 일반 경비를 도와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도와하면 돼요? 운인보험료 이렇게 도와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CIF 바로 이 개념이죠. 그래서 바로 2번은 제 5평가 방법의 가산요소입니다. 1번 3번 4번이 바로 뭐다? 4평가 방법의 공제요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네 바로 이 개념이에요. 잘 체크해 주시고요. 예 여기까지 바로 보였다. 간세포 파트에서도 간세평가 파트였는데요. 잠깐 쉬셨다가 다음 문제 이제 보시죠.